신유래 뉴스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음악과 함께 항상 시작되는 것이 있죠. 이번 주 승부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주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더운 여름 그리고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정말 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말이라는 사실 자체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 주인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주 승부 오늘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글래디에이터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그래도 매일 방금 보호했어요.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 금요일의 남자 배정호입니다. 표요. 표를 이제 갖고 나오시네. 알겠습니다. 아휴 근데 이거 진짜 다음 주도 이렇게 덥다 그러는데 이거 두 분은 훌륭하세요. 의관을 정제해야지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예의를 갖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좀 반성이 되게 돼요. 근데 저도 사실 월화수 내리 양보 입고 나왔어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네요. 근데요. 이 더위도요. 금방 가고 또 겨울 되면 춥다고 날리니까 또 더우면 더운대로 감사하고 추우면 추운대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진빠지는 거 생각해보면 추운 게 조금 나아요. 낫기는. 저는 대한민국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두 분이 오늘 아주 굉장한 수려한 말씀을 오가고 계신데 자 그러면 승자 패자 나눠보죠. 자 먼저 최진영 변호사님 승자 북한 주민이 바로 승자라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광복절 기념사요.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에 그동안 그렇게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외세인 미국 미제를 몰아내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싹 바꿔가지고 더 이상 통일은 없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고 남조선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서 대한민국이 주적이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응징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틈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치고 들어간 것이 이번에 있었던 8.15 3.37 통일 비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제 제가 아는 탈북민 중에 세터민 중에 굉장히 유력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북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김정은이한테 막 환호를 하고 엉엉 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거 정말 우리가 살 길은 통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면서 정말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생전 정말 어떻게 보면 배고픈 거 다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남한과의 통일인데 그거 통일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정말 북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암흑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있었던 광복절에 있어서의 경출사를 통한 새로운 통일 비전 자유통일 비전을 얘기를 하면서 북한 다 이거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 한 주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북한에 비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가장 큰 승자는 이번 주에 북한 주민이다라고 저는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북한 주민들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럼 패자가 북한 주민이에요? 아니. 저는 패자를 선택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북한 주민들을 승자로 꼽으니까 저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을 향해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이다. 빈곤과 기하로 고통받는 북녘당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된다. 이러면서 통일 방안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효적인 통일 방안이 되겠습니까? 북한하고 통일을 하려면 결국은 기본 원칙이 첫 번째가 상대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화해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 공존 그리고 통일이 합의에 의해서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정신이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추구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보면 사실상의 윤석열 대통령식의 흡수 통일 방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전혀 남북 간의 대화, 교류도 안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자유펀드를 만들자 오면서 사실상 지금 북한의 대북전단 뿌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대북전단을 뿌리면 돌아오는 건 뭐죠? 오물풍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로 북한과의 통일을 원한다면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쪽도 승자로 달교수님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승자? 먼저 말씀하시고. 아니요. 먼저 얘기 듣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헌법 4조에 보면 대한민국을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또 헌법 66조 3항에는 대통령의 책무로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여기에서 평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 통일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통일이 소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을 했는 그 흡수 통일을 헌법이 반응 안 된다고 하는 적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이상적인 통일 방안. 뭐 그게 고려연방제가 될지 어떨지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쨌든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마치 민주당은 흡수 통일을 하면 뭐가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왜 제가 이번에 북한 주민들이 이번에 있어서의 승자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3.3.7 전략 우리가 3.3.7 박수가 있듯이 7가지 구체적 액션 플랜 중에 뭐가 있냐 하면 북한에 대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 한마디로 자유, 인권,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는 이른바 똥풍선을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오물풍선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이 뭡니까? 하루에 지금 16시간씩 대우 확성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케이팝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북한의 어떤 동향 이런 부분을 북한에게 다 알리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말 남북이 정말 정보로부터 단절되고 인터넷 세상에 인터넷 안 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통일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계속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위로부터의 어떤 탑다운 방식의 통일을 된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문재인과 달리 윤석열은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지향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전략적 쟁점이 바로 이번 8위로 자유통일 독트리니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좀 팩트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하시고 승자하고 같이.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는 흡수 통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드리면 마치 윤석열 정부의 통일 방안이 흡수 통일인 걸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팩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개인적 의견이어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공식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을 마치 그게 사실이냐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의 1조부터 4조의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호체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정 불간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방중상 금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파괴전복행위 금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밝힌 통일 8.15 덕트리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런 통일 방안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호응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 방안은 실현 가능성의 제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을 하고 싶으면 실현 가능한 그런 통일 방안을 좀 내놓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승자를 말씀하시니까. 승자를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좋은 행사예요. 제가 일부러 끊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승자는 한마디로 이종찬 광복 회장님입니다. 이종찬 광복 회장님을 제가 왜 꼽았냐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입니다. 어떤 점에서 특수관계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들 이철우 교수가 보니까 55년 정도 중마고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찬 광복 회장님 댁에 새해 때마다 인사를 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 광복 회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했고요. 그리고 며느리를 또 질병관리청장으로 발탁을 해줬고 그리고 광복 회장을 사실상 만들어준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야 돼요. 그거 조금 조심해 주시죠. 실제로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200명이 하는데 당시에 보은 장관의 도움 없으면 이게 어려우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종찬 광복 회장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정 반대기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도 하고 또 보험부 장관도 와서 제발 8.15 광복절 경추식회 참석해달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하고 지금 독자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분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이분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후손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승자로 꼽았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게 우리 첩추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광복회는 정권하고는 좀 무관한 단체라는 거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방지법을 지금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유파 진영에서는 이른바 이종찬 방지법을 입법 발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패자면 패자였고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든 지금 장본인이 이종찬인데 그 사람이 승자라고 하니까 저는 자가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잠이 버쩍 깹니다. 실제로 이번에 왜 문제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독립기념관장 추진위원회에서 5명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종찬 지금 광복회장이 왜 이렇게 방방 뛰느냐 했더니만 알고 봤더니만 본인이 추천했던 사람한테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지금 다수설이고 중론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좀 더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당 부분 입증이라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고소를 했어요. 왜 나를 빼고 내가 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나를 빼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추진위원장이 지금 광복회 회장님이 당연히 위원장님이니까 위원장님이 하셔야죠 했더니만 말인즉슨 이종찬 위원장님이 나는 귀도 안 들리고 나이가 들고 해서 회의 못해 당신이 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꾸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를 배제했다고 하면서 지금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불어서 이번에 본인이 지원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뇌물죄로 해서 형사처벌됐던 사람이고 이번에 5명 중에 거의 꼴대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받쳐 봤을 때 이런 개인의 어떤 사리사역에 의해서 나를 두 쪽을 내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것이 근본적인 의문이고 더불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했는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를 몇 번 하고 사회수석이 찾아가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예언을 해 줬으면 같이 어떻게 보면 행사에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네.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종찬 회장님께서도 저희 프로에서 나오셔서 왜 고소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척과 관련되니까 관계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빠지는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저희 방송에서 그래서 고소하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수사 결과를 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겠죠. 말씀하십시오. 네. 일단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너무 일방적인 시각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8.15 광복절 개념식이 두 쪽이 나서 상당히 좀 나라가 분열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보수 진보 따라 없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책임이 이종찬 광복의장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전혀 제가 볼 때는 본질을 놓친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번 79주년 맞는 8.15 기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광복절이 제정된 일에 처음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역대 정권, 역대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8.15 광복절 경축식은 여야 보수 진보가 하나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때 와서 이게 처음으로 쪼개져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이종찬 개인이 불참해서 이게 지금 두 쪽이 된 것이 아니고 이종찬 광복의장 플러스 56개 독립단체들도 다 불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 말하게도 야당도 다 그리 간 거예요. 그래서 된 거고 그리고 직접적인 이 원인은 뭐냐면 부적절한 독립기념관장을 인사를 하니까 이종찬 광복의장도 한 12일 전부터 안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완전 친일파 성향의 인물이고 그리고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이라고 지금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독립관장에 임명되자 첫 번째 멘트가 뭡니까? 친일파를 명예회복시키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갖다 주겠습니까? 잠깐만요. 이것도 또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우리 청취자로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명예회복을 하겠다라는 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3부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죄송합니다. 4부에서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할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여간 제가 그리고 참 아까 그거 하나 야당들이라고 야당 전부라고 그러셨는데 개혁신당은 대통령실 주간 행사에 참석을 허훈아 대표가 하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모든 팩트를 바로잡는 게 이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 저기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패자. 근데 아까 그거 조금 더. 더 얘기하고 패자 말씀하세요. 한 번만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패자 말씀하세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광복회에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냐 세 번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광복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런 인간하고는 쉽게 말하면 토론회 없다고 하면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민주당 얘기를 한다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번민이라는 거예요.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광복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김영석이라는 분이 뉴라이트고 친일파고 하다고 하면 그거 토론회를 왜 피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8.15 기념 행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같이 해서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하든 토론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요. 패자. 거꾸로 이게 좀 홍보해 드리는 건데 전현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은 검사 청문회에서 갑자기 그냥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법조인이고 저 사람이 치과의사고 저 사람이 재선 국회의원인지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인이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에 방탄 뒤에 설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패자는 전현이 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이 좀 전에 도망간다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이것은 최진영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일단 말씀하신 대로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이 토론회하자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도망갔다고 해선한 것도 참 독특하고 일단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금 보수 여권 내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 스스로 자진사퇴하든지 또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지명 철회 요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광복회 독립단체도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렇게 보수 여권 내에서도 중진 의원들도 잘못된 인사다. 지명 철회 해라라고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더 이상 짐이 안 되기 위해서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문제 제기를 먼저 지금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이 했어요. 왜냐 전현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니까 그 도중에 권익위의 고위공무원의 죽음에 당신도 책임이 있다라면서 전현희 의원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니까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권익위 위원장 시절에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찍어내기 표적 감세에서 온갖 탄압을 다 받았는데 본인 보고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는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책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맞대응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아니 자살한 것이 살인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최근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자살이 하나의 선택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살이라는 말을 쓰라고 한다라고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지금으로서 수사를 결과 스스로 극단적 선택한 것이 맞는데 그것을 대고 김건희 여사가 살인죄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 45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견에 관하여 국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면책특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특권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직무상 발언과 표견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청문회는 김건희 청문회가 아니고 그것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검사 청문회였던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가지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얘기한 것처럼 직무상 발언을 좀 더 축소해서 본다고 하면 명백하게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이 수석권과 기석권을 남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채포특권,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명예훼손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법률적인 책임까지 나아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짧게 하시고 패자 말씀하셔야 돼요. 패자. 패자죠. 일단 왜 본인이 자살을 했는데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원인 제공을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이 먼저 했다고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이 죽음에 전현희 의원이 책임이 있다고 송석준 의원이 도발을 하냐 이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와 살인자라는 거를 어떻게 같이 등치할 수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맥락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표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어차피 법적 조치에 들어가면 그런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국민권익위에 고위공무원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결국은 명폭백 수술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이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야 되는데 수뇌부들이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첩을 안 한 결론을 내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너무나 압박이 심해서 본인이 결국 숨졌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한 사람 누구예요. 그 사안도 이재명 후보에 닥터 헬기 타고 왔는 그 사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돌아가신 분이 어떤 이유가 있는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가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기 패자 말씀해 주시죠. 저는 패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 광복절 기념식이 두 쪽으로 난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광복절은 그야말로 이렇게 진영으로는 안 했지만 이어야 보수 진보가 이것만큼은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 처음으로 열렸다는 것은 원인 제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기념관장의 인사 문제로 비롯된 건데 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친일 국정운영 기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갈라치기식 그런 리더십이 결국은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패자로 꼽았습니다.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눈 것이 아니고 우원식 정말 국회의장이 가야죠. 거기 해가지고 탈당하가지고 당적이 없는 분이 얼싸 좋구나 하면서 민주당 행사 가가지고 말씀해 보려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고요. 이분은 홍범도 장군의 추도식에 가서 거기만 참가됐지 양쪽에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참석하지 않은 국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을 저는 질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국민들의 여론하고 맞지 않는 그런 행사에 가야 됩니까?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들이 다 반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또 독립운동 단체가 100% 다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기는 그것도 저는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라고. 그 전체가 몇 개 단체지 제가 몰라가지고. 우리 최지훈 변호사님 승부처. 네. 승부처. 전주지방검찰청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이 두 번 들어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젯 항공에 임원으로 취직을 해서 상당히 많은 수천만 원 이상의 타이 이스타제스에 취직해서 거기에서 월급을 받은 것이 이른바 제3자 뇌물죄가 아닌가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 돈을 주고받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과의 어떤 그런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의 소환조사까지도 지금 임박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그냥 보면 제3자 뇌물죄 해서 뭐 별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스타젯 사실상 거기에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에 있는 근로자들이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항공의 히읗자도 모르는 전 사위를 취직시키고 그것도 해외로 이직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의원이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고 결국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다이씨와 또 전 남편 사이에 어떤 돈을 지원해줬다는 그런 의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리를 매관 매직하고 그에 따라서 제3자에게 돈을 몰아줬다는 이런 의혹. 이게 바로 극정론단의 의혹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사건의 실체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관 매직으로 단정해서 말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매관 매직의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의혹이라고 했어요. 그건 아는데 뉘앙스는 거의 단정성이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것 같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결국은 정치 보복 그것도 검찰에 의한 정치 보복에 의해서 결국은 비운의 그런 길을 걸었는데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4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면 뭐냐 좀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 검찰의 수사 얼개를 보면 사위를 아까 말씀하신 이상직 전 의원 여기 이제 타이 이스타젯 거기에 임원으로 취업을 시켰다. 그래서 결국은 그전에는 사위에게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생활비 등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취업을 해서 이제 월급 등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거다라는 혐의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는데 저는 문제가 있으면 이미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법 처벌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위에 대해서도 수사해서 처벌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까지 4년간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탈탈 먼지터리식의 정치 보복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100대 과정 중에 1대 과제가 뭔지 아시죠?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5년 내내 탈탈 틀어서 전직 보수의 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말 다 깜빵에 보내고 탄핵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짧게 얘기할게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정치 보복입니까? mb의 범죄가 그러면 그게 정치 보복입니까? 그러면 이 정치 보복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수사 책임자니까.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일 뿐이죠. 자, 저기 승부처. 승부처? 승부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빠르면 다음 주에 김건희 여사의 명풍백 수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론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또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대체로 무혐의.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논리. 한마디로 권익위의 논리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결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론이 되겠죠. 그쪽 팀에. 그런데 이걸 이원석 검찰총장이 받겠느냐. 왜냐.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출장 조사 또 그리고 비공개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원칙을 어긋난 것이다 라면서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 내리면 이걸 수용을 할지 아니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다시 이걸 회부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 결론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거 말씀드릴까요? 재미있는 거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정 내리면 고발인은 지금 검수완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고발인은 이의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 결정해버리면. 설명을 좀.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 지금 고소인은 고소와 고발은 다르잖아요. 고소는 내가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를 하는 거고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고 제3자 같은 경우에는 고발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품 파우치를 줬다는 최모 목사가 고발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중앙지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죄형 법정주의는 그래서 불리한 유치 적용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행란법도 입법 공백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처벌이 어렵고 거기다가 뇌물죄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최모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결국은 뇌물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했던 검수한 박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고발인이라 한다라도 이의 신청해가지고 그걸 검찰 항고도 가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제3자의 고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받아들이냐 마느냐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결국 민주당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권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사안이 중앙지검에서 이제 무협의 결정이 되려면 사실상 그걸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증거가 있느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결정했던 글이 굉장히 긴데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것이 그 자체로서 법조인들이 초안을 썼고 그 내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떤 입법 공백을 이유로 한 처벌 불가능.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는 뇌물 이런 것들은 본인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해서 부갈래 김영란법하고 뇌물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직무 관련성 없고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이러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수사 무슨 위원회라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이거 한번 여쭤봐봐.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모아서 할 수가 있겠죠. 그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하는 것이지 제3자의 어떤 그런 고발과는 어떤 논의의 평면이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1분 남았어요. 1분. 2위 신청은 전혀 핵심하고 좀 다른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째 유희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수용을 하겠는가라는 얘기도 했고 두 번째로 수용을 못 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게 되면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리가 될 경우에 과연 국민 정서가 이걸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다음 주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과 배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